근데 빨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드려. 형이 게을러서 영상을 오랜만에 올린다고 죄송하다고. 빨리 죄송하다고 그래. 지금 비와가지고 산책도 제대로 못 가는데 열받아 죽겠다고. 빨리 말씀드렸어?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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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덥다. 물 더 먹어. 물 더 먹어. 안 돼, 덥다. 안 돼, 덥다. 안 돼, 덥다. 손 줘 봐. 손. 이쪽 손. 이쪽 손. 아니, 이쪽 손. 이쪽 손. 잘했어 하지 마 이거 만드 만드 만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영업 끝났습니다. 안녕,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